안녕하세요 더블리입니다 오늘은 어디 나와있네요 cgv에 나와있어요 cgv 3주차인데 이거 엽서 받으려고 왔어요 엽서 2번 보고 2개 받았어요 그래서 미토도 2개 받아가지고 저 보여줘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2개 한번 열어볼게 이걸 랜덤 엽서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미토도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있어 진짜 이쁘다 이거 고급지다 약간 되게 신경썼어 뜯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엽서입니다 딱 뜯어 아니야 딱 못 뜯어 대범하게 해보겠습니다 욕하지말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괜찮다 어 어 어 뭐야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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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이 김 남준 이 남준이 캐시 가려져서 이쁘다 뒷면에도 뭐 있나요 뒷면은 이렇게 영화에 남준이 뿌양이 나와가지고 진짜 남준이 두 번째 엽서 초점이 안 잡혀 여기 어두워서 네 열어주세요 홀로그램을 열겠습니다 두 번째 엽서 어 이건 잘 열린다 어 누구지? 안 보여 뒤돌아서 이번엔 안 보고 짠짠 짠짠 이미 보인 거 아니야? 이미 봤을 거 같은데 아니 안 봤어 안 봤어? 안 보였어 열어주세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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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뭐야 손 누구야? 안 보여 누구야? 나 봤어 이름이 보인다 아 이름이 보여? 짠짠 어 우리 호비야 이 손 어떡해 이 살아있는 손끝 어떡할 거야 우리 래퍼라인이 나왔네요 진짜 영화 보냈는데 윈즈 호비 파트 나오는데 진짜 따라 부르고 싶어가지고 속으로 엄청 따라 봐서 저 윈즈 노래 되게 그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호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토꺼 이렇게 어? 이 아이들은 우리 친구 라인 아닌가요? 어 맞네 래퍼아 어 너무 이뻐요 진짜 이쁘다 구사지 어 이게 지금 이게 밖이라 영화관이라서 어 이 손꺼는 어떡할 거야 그래서 미토꺼 두 장 나왔고 제꺼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제꺼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W W 아 심장 떨려 이게 랜덤이니까 더 심장 떨려 스티커는 생각보다 잘 떨어져요 한번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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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한번에 동시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두 개 누구일까? 자 한 개 나왔고요 설마 두 개 다 똑같진 않겠지 에이 설마 두번째 뺍니다 나와라 나오기 싫은가봐 너 누군데 어 어 남았습니다 이게 안 보고 뺄려니까 힘들다 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눈 감아봐 짠! 어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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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민윤기 최애가 나왔네요 태영이 나왔어요 오 이쁜거 똑같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2주차 엽서인데 1주차가 집에 있어요 엽서에 브레이크 더 사이런스가 인쇄되어 있네 그치 그리고 아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거 뭐라그러지 포토티켓? 포토플리티켓인데 제가 3번 관람을 해가지고 3개를 뽑았어요 하나는 첫날 둘째날 셋째날 기념하고자 다 필요없어 기념하려고 뽑은건데 찍으신 분들은 이렇게 뽑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밖에서 찍은게 없어가지고 가게 안에서 초점이 안잡혀요 이게 불빛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아 세명 어디갔니? 우리 애들 어디갔니? 다 골고루 나왔다 응 골고루 나왔어요 나머지 멤버도 보고싶다 그래서 오늘 이 CGVA 엽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꼭 영화 관람하시고 마스크 쓰고 영화 관람하시고 꼭 엽서 받으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